혹시라도 우리가 길을 헤매거나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가지고 길이 좀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천지 도령님은 차라리 뒤따라 오실 거고 아 내꺼 소리를 줄여야지 근데 길이 유턴할 길은 아니에요. 유턴하는 길이 아닌데 지금 유턴하라고 그랬죠. 유턴할 길이 없습니다. 유비게이션은 더 이상 길을 안내조차를 안해요. 아마 어떻게 안 빡빡이었어요. 길이 이래. 길이 이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 빨리 이렇게. 자 방송에서 나왔던 그 길목을 저희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물이 나오는지 여기는 바퀴자국이 있는 길이에요. 자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들어왔대요. 이렇게 차가. 근데 주변에 지금 돌려보세요.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기가 저수지에요. 나무 뒤로 물이야 물. 물이에요. 근데 차가 이 좁은 길을 계속 내비가 인도를 해서 왔대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멈췄냐면요. 차가 보여드릴게요. 차가 어디서 멈췄냐면요. 차가 여기까지 왔어. 왔어 이렇게. 근데 옆에. 근데 옆에 이런 길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멈췄어요. 보이시죠? 물. 혹시 이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이게 물이에요 물. 바로 물 여러분들. 경계선이 없는. 경계선이 없어 바로 물. 바로 물입니다. 차가 여기서 멈췄어. 차가. 차가 여기서 멈췄어. 바로 물. 보이세요? 내비게이션이 오라는 곳에 왔는데. 바로 경계선이 없이. 그리고 물이 어디까지 있냐. 저 끝까지. 이게 카메라 지금 다 잡힐 수 있을 때. 안 잡히는구나. 깜깜하고. 깜깜하고. 화질도. 근데 화면에는 그런데요. 여러분. 나무가 비춰지는 게 꼭 여자 머리카락처럼 되네요. 안 잡힐 수 있을 때. 지금 카메라에는 다 담을 수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심이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이렇게 다 물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다 물이에요. 이쪽은 지금 현재 얕은데. 저 안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깊이가 수심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다 물입니다. 이쪽이 다. 다행히 수신이 버텨주네. 정말 다행이다. 중폭기를 끼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소리 어떠세요? 소리 괜찮죠 여러분들? 오늘 화질은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다행히도 지금 여기 왔는데. 수신은 괜찮은데요. 지금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괴담의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괴담의 장소는 바로 여기고. 사전에 쌤. 이곳은 귀신이 많아서. 천지 노령님이 현재. 방금 오신 것 같은데 뭔가 발견한 것 같아. 근데 조명 때문에 도망가나봐. 참 여러분들. 우리가 도착한 고기인데 어디 따로 이동 안 했는데. 천지 노령님이 지금 방송이 꺼졌을 때 말씀하시기를. 빨간 옷을 입은 어떤 거 같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자마자. 방폭이 돼버리네. 방폭이 안됐는데. 그래도 여기는 됐는데. 그래서 연가가 자고. 어디가. 잠깐만. 물 아니야? 잠깐만. 물 아니야? 물. 잠깐만. 어? 여기 길이 나있어. 어? 깜짝이야. 길 아니야. 길 아니야. 정신 차려. 물을 주변으로 이 길에 가 있어.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카메라를 움직이기가 두려워. 아니 그 저기 뭐냐. 저기가 거기에요. 차가 멈췄던 장소. 차가 멈췄던 장소고. 지금 일단은. 왜냐면은. 뭔가 흐름을 이어가려고 해도. 자꾸만. 아까쯤에 방폭 됐을 때도. 우리 도령님께서. 물가루 보셨는지 모르지만. 물가루 갑자기 가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 길이 없어. 물이야. 근데 길이 있다고 갔어. 자 일단은 카메라를. 여기가 조금 잠깐만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고정을 할게요. 아주. 쌤. 지금 여기 화면은 안보이지만. 그때 쌤도 보셨겠지만. 저쪽에. 저기 뭐. 소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거기서. 목 매달고. 뭐 그런 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나는 안 느껴지고. 근데. 목 매달아 죽은. 귀신 보다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기 나무에 앉아있는. 나무에 앉아있는. 귀신이 있어. 목 매달아 죽은 귀신 보다는. 근데. 저거는 여자에요. 여잔데. 하얀색. 이게 뭐라 그러지. 실크 같은. 하얀색 여름. 여름 원피스. 여러분 아세요. 하얀색 여름 원피스를 입은 여자야. 잠옷은 아니고. 응. 저기. 저기. 저기 뻗어있는 가지. 앉아갖고. 치마가 이렇게. 이렇게. 팔랑달랑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게. 그림처럼 보여. 지금.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정말로. 웬만하면. 나 진짜. 안시르라고. 그냥. 지금. 안시르라고. 억지로 참고 있는데. 네 선생님 나이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이대는 18, 19, 고3 정도? 고3, 18, 19, 고3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 심리학 괴담에서는 귀신이 흉측하게 나왔는데 근데 진짜 이뻐 여기에 만약에 어떤 남자가 낚시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낚시를 한다고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갈 것 같아 홀려서 끌려갈듯이 물속으로 근데 너무 이뻐요 진짜로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 여자 손짓이잖아 안 돼 지금 손이 여섯 손이잖아 안 돼다고 오늘은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뭐야?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너희도 있어 이게 이게 저 여성분이 뭐 그니까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물을 기준으로 어 부하들이 있어 한마디로 그래서 음 화면에 안 비춰지죠 안 보여지지 네 네 이 여자분이 미끼인지 대장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주변에 귀신들이 있어 그리고 청춘 귀신도 있고 여자 귀신이 또 있어 근데 오늘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나만 들은 거야 또? 방금 뭐 무슨 소리 안 들렸어 우리 소리 말고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여자 소리 같은 뭐 여자 말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자 이제 두 번째 팩트 체크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는 뭐냐 여기에서 천지 도령님이 저기 여기에 서서 저한테 전화를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돌려 뒤로 돌려 뒤로 뒤로 저기에서 아까 천지 도령님이 무섭다고 후다닥 뛰어 내려왔거든요? 내가 저기 서서 전화를 받아 볼게요 여기 옆에 저 화면 화면에 보여주세요 네 화면에 걸어갈게요 네 얘네가 귀신이 여기 이게 흘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이렇게 홀리려고 좀 막 좀 멀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겹칠 수 있으니까 네 보이나? 혜영아 선생님 전화 걸고 있어요 여보세요? 들려? 들려? 네 들려요 잘 들려? 네 잘 들려요 지금은 아 나 내 소리 말고 뭐 또 다른 소리 들려요? 아니요 그렇진 않네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나 여기 원래 아까 밥 싸울 때는 안 터졌거든요? 근데 정한 거 왜 이렇게 잘 걸려? 여기 산길이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데 어 씨 여기는 무슨 단체 무덤처럼 보인다 뭐야 우타리가 허벌락이 쳐져 있는데 쌤 이제 내려오시죠 왜 안 내려오세요? 아직 한참 내려오고 계세요? 엄마 안 올라왔잖아요 아니 걸면 전화 걸면 혹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나 내려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불빛도 안 보여? 아예 안 보이는데 어디 계세요? 어? 쌤 여기 아니야?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쌤 들리긴 들려요?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 여기여기 불까봐까봐 안 보여요?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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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여기여기 어디가세요? 나 옆에 저기로 가고 있었어 어머 나 옆에 저기로 가고 있었어 어머 나 옆에 저기로 가고 있었어 전화는 잘 되네 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휴대폰 집어 던졌다고 했잖아 고속도로에 응 그래서 뭐 던져갖고 도망갔다 했죠 근데 발견은 어디서 됐냐? 여근처에서 됐어 그렇죠 발견은 여근처에서 아까 우리 올라오는 길 보셨죠?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 던졌는데 왜 전화기가 여근처에 있냐고 일단 전화 통화는 잘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은 더 이상 길 안내 조차를 안 해요 그냥 길 안내가 끊겨서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잠깐만 여기도 우리 카메라를 많이 먹인 줄 알았는데 아 다 카메라를 저기가 제일 핫스팟이야 핫스팟 여기여기여기여기 저희가 오늘 특별히 뭐 안 실을라고 좀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리지는 않았어요 접신이 되지는 않고 어쨌든 이 도로로 쭉 와서 빡 섰는데 물이야 그리고 전화 통화는 잘 됐다 안테나가 하나 둘 떠도 통화가 잘 된다 귀신 몇 분이 보이냐고요? 일단 제가 보는 귀신은 대나무숲에 하나 저기 하나 여자 귀신 둘 저는 둘 여러분들 저한테 맞추지 마십시오 도련님은 몇 보여요? 귀신 영감 몇 명 보여요? 지금하고 아까하고 다르고요 지금은 지금은 딱히 보인다고 할 수 없는 아까 본 걸 다 얘기를 하자면 빨간 옷 처럼 봐야겠죠? 빨간 붉은 상이처럼 봤으니까 거기가 대나무 숲에 하나 그리고 여기 돌아가면 그 이 언덕에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무에 하나 그리고 저기 저쪽에 엄청 많아 저쪽에는 엄청 많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 이게 카메라로 다 안 잡히는 게 좀 아쉽고 이 소리가 다 들어가려나? 여기 막 소리 엄청 막 나 지금 아마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럼 우리 잠깐 조용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움직이지 말아 보세요 천지 도련님 자 지금부터 딱 10초 동안 저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 보세요 혹시라도 뭐가 들리나? 부엉이 소리 아니야? 부엉이 소리 안 이르니까 부엉이 소리 안 이르니까 여러분도 뭐가 들리긴 들리죠? 그죠? 저 대나무, 대나무에서 소리가 나 그래요 터지든 말든 다시 한 번 더 비춰드리고 한번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터지면 바로 캘게요 이렇게 경계가 없다 보니까 바로 물이니까 바로 경계가 없어요 막아진 저 업이 있으니까 저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진짜 센데 있다 와 대박이다 있습니다 하나 어디? 진짜? 예 확실해? 확실합니다 확실해? 예 예 거짓말 이시